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를 안고 삽니다. 누구나 살아가느라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에 따라서 삶 전체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신앙의 사람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실패로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실 말씀이라고 하셨죠. 아니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에 개기되어서 살겠지만 다시 이 땅으로 내가 자비와 극료를 베풀어서 약속을 지키며 이 땅으로 너희 후손들을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때가 이르자 지도자 모세를 이제 통솔하에 출애급하여 가난한 땅을 향해 떠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채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중노종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사람에게서 나올 때 응급해물까지 정말 많은 재물을 원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흥분하고 기뻐뛰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은 홍해를 이제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국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애굽을 칠 때도 그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고 취급해둔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수장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을 구경하고 그저 박수치고 찬성화 부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며 출애국기 14장이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르비듐에서 이르러 반속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가랍목을 죽이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아멜렉 족석이 뒤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물 문제, 양식 문제로 어지간히 모세를 괴롭히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전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했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과 축복의 땅 간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구를 통해서 갑없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거듭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삶에 큰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방학이든 아무 때든 시간이 나는 대로 하늘상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20대를 거의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계곡에서 돌에 앉아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새벽쯤 돼서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열렸는데 어떤 흰옷을 입으면 매우 키가 큰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거룩함과 감동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시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낸 천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약복강 날에서 씨름하던 약복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해달라고 그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다리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크게 벽에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희 모든 평생이 좌우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까지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정말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악령과의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생을 두고 체험하면 어떤 가장 확신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저는 이 찬성을 부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마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지금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비듐에서 아멜렉스 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려급 이후에 첫 번째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던 아멜렉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멜렉스 격을 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오로지 달려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 이것이 아멜렉스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치러야 할 전쟁, 아직도 남은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뇨? 전쟁이 없는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도달하게 되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아멜렉스와의 전쟁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멜렉스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니에 비해서 싸운이라고 합니다. 아멜렉스 중성은 이스라엘 광려 여정에서 만난 최초의 적이었습니다. 위목민이었던 그런 아멜렉스는 비록 싸움에 능하긴 했지만 숫자적으로는 매우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거지가 되고 초지가 있는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목초를 빼앗기고 물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0주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비열하게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서 피곤해 지친 자들이 이스라엘 대열에서 낙오되자 그들을 가서 공격 목표를 하고 낙태령이라면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족성들 중에서도 특히 아멜렉스와 싸우고 저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회 긋기 17장 9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와에게 이르되 우리 여호와의 사람들 택하에 나가서 아멜렉스와 싸우라 또한 십자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스와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스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대로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신 이 아멜렉스는 도대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멜렉스의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스는 에서의 아들의 아들 즉 에서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멜렉스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또 누구입니까 장자가 갖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아가 그 감옥과 혈정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장자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로 내 배가 고픈데 하면서 팥주 한 그릇이 받은 장자의 기업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완전히 땅에 속한 사람 유계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아멜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 이름에 따라서 해석해 보면 육제정력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를 바로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렛에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제의 소용은 성령의 소용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제를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자 곧 육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세력을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을 도무지 용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멜렉 왕 아각 다 죽이라고 사울왕을 전쟁에서 죽이라고 말씀을 엄하게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번제에다 쓴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 남겨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사울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순정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사울을 왕에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멜렉 사람을 멸종시키는 불임절은 아주 잔인합니다 모르더기를 죽이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를 모함하고 함정에 파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아멜렉 사람을 멸종시키는 그 일의 불임절을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아멜렉을 싫어하고 대대로 싸우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아멜렉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낙인 지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주의자, 육신의 정력, 위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멜렉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늘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급하고 크게 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애서요, 이런 바람, 가치관이 애서의 후손에 아멜렉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구원을 바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삶의 원리는 철작의 세상 중심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데 유괴사로 아멜렉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멜렉이라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내 모든 성품 안에 아멜렉이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멜렉과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해지게 하는 이스라엘 극장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 없다면 물 주시고, 그다음에는 또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주시고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지만 아멜렉과 싸우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육체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억사하는 이 모든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정력의 사람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삶의 끝은 평안 밖에 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인간주식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육에 있는 사람, 옛사람의 모습, 거듭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나고 매일매일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아멜렉이 매일매일 뒤로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강폭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내 발이 먼저 나갑니다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쓰고 물질도 그렇게 해서 쓰고 내 모든 것,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건 아멜렉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으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 오늘도 여러분의 수도 없이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런 마음을 버려라 너의 모든 걸 고쳐라 네 속에 있는 아멜렉을 내어 쫓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어 쫓아줬습니까 아멜렉을 붙잡고 그 원리대로 그 삶의 모든 철학대로 살아가는데 동일한 사람에서 아멜렉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멜렉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정해 주신 그 순위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멸하여 싸워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서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분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적당히 혼합주의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정해서 먼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사단은 아멜렉처럼 하나님의 백전을 공격합니다 사단에 공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삼킬자를 삼킨다고 하는 그 사탄 가만히 보고 저거는 치면 정확하게 쓰러지겠다 나약한 자들 대열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없이 확신 없이 방향하는 사람들 구경권처럼 성전들만 뵙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단은 아멜렉의 공격의 대상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립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처지거나 고립되려고 하고 멀벌어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후세인이 멸망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고립형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딘지 가면 누구랑 대화를 할지 모르고 눌리기만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폐쇄한 속의 공간에 갇혀두고 남하고 대화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 후세인을 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세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가 열심히 싸울 때 승리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와가 피곤해서 아멜렉이 이기고 여호수와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여호수와가 했지만 모세가 팔아올릴 때 여호수와가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와 같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투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후원자 뒤에 지도하는 중고기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훨씬 넘고 그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 혼자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전쟁보다도 더 어렵고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면 현실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싸움에 비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우면 현실이 쉽습니다 어려운 기도에 힘든 기도를 하면 현실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쉬운 기도를 하자고 들면 5분, 10분 기도하고 쉬운 기도를 하자고 들면 현실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기도를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힘든 시간에 힘든 환경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잔간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있다가도 얼른 골라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만 골라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40회를 금식하신 그것은 황폐라는 곳인데 석기암이 있고 석기암이 있고 석기암이 있고 엄청난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40회를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소리가 나고 석기가 잔뜩 있고 편안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피곤해졌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에 팔을 붙들어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건 또 뭘 말하니까 개인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팀을 잃은 중고기도의 필요성과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여우서가 칼날로 아말레카 그의 백상을 쳐서 묻지는 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적도 많이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늘께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갖고 신화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서가 들었던 칼은 뭘 말할까요? 그건 바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6장 말씀을 보면 막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가치를 잊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잡은 칼의 역량과 능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우서에 잡은 칼이 더 힘이 있게 하여서 적들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한 말씀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레카 전쟁은 두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골짜기 전쟁입니다 여우서의 전쟁입니다 칼을 들고 와서 직접 전투해 나간 것입니다 피일린의 전투의 현장이었죠 다른 하나는 언덕에 있는 기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 모세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면 끌어오면 땅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들이 그냥 칼을 들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땅에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레카 전쟁이 그렇고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레카가 쉽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밀리고 또 밀리는 그런 팽팽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레카 전쟁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였습니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기도했고 여리고 함락 전쟁 때에도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그럴 때 여리고성이 함락시키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빛이 오면서 광차가 나면서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 몸에서 광차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한 영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창세 전부도 가지셨던 능력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보다도 더욱더 정말 리얼하게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능력 밖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변화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광차가 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땅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간질하고 기모를 하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석연관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불에다 넘어지고 물에다 넘어지고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아이를 병을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주게 그 아이의 병이 금방 낫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못 쫓았을까요? 우리들은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능력이 너희들 능력보다 다르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해서 능력이 나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풍위되고 여러분이 나나서 전도할 때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그 문제를 놓고 관절히 기도하며 그런 영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것 갖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었으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탄과의 전쟁에서 죄악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몹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참으로 많은 그런 위협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북핵 실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목을 북한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 북한의 핵 실험을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만한 것도 문제고 태평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때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이나 갈까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핵 실험을 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어서 저 무기를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면 결국 북한의 그 북핵 실험은 바로 그냥 재같이 날아가고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막강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는 근심만 하고 납심만 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핵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협동 작전이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애국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여정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난에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긴 여정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 들어가서도 거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을 선교하고 전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또 이 땅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천국까지 이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의 출현은 결국 광야에 머물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가진 기쁨과 자연은 더 크고 놀란 축복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가야만 하는 목격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출혈급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하나님의 광야를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뭐야? 홍해를 건너게 하더니 이제 또 광야야 나오자마자 그들은 마라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신나서 정말 속여치고 북치고 난리쳤던 그들이 나오자마자 물이 써서 맞을 수가 없는 마라의 쓰물을 마시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모든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난을 가게 해달라 빨리 가난으로 들여보내달라 뭐야? 모세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부터 수돈의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인도하셨죠 물샘 열둘이 있고 79의 종료나무가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또 완전히 무릉돈 최고로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엘림에만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엘림에 있게 하십니까?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하십니다? 또 물 없는 것으로 양식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보게 해주셔서 진사면에 그 매출하기 때가 와서 다 덮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미듬에 일어나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물을 마시고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이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물 갖고 원망하고 먹을 것 갖고 투정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에서 쳐도는 생명의 그런 위험을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걸 눈에서 단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좋은 직장 들어갈 생각 됐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아, 나 결혼했어 좋은 배우자 만났어 이제 잘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나는 무엇만 되면, 무엇만 되면 큰 교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만 되면, 내가 이 교회 권사만 되면 나는 인생의 정말 큰 하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 이 전장마 치르면 끝이야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당한 곳 이제 안반소에서 나무를 막고 시원하게 누워갖고 여기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완전한 안식이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책 싸움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또 다녀오시면서 부모 형제들 만나면서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다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다 예,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아, 승민입니다 승민이라고 기뻐합니다 시부모님이요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요 마음대로 하시래요 절대로 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깊어서 돌아오셨겠어요 아,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나 보다 뭔가 뭔가 달라지는 여러분이 안타까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뭔가 소망이 보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치러야 될 싸움이 남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한 번에 어떤 좋은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이제는 정말로 응답받았네 하고 여러분의 긴장을 탁 풀면 그때부터 또 사탄의 전쟁을 일으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십자가 군병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움을 여러분 다 그렇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절제하고 갖고 싶은 건 내려놓고 치려고 배워오던 자유의 감격과 축복을 깨뜨리게 해서 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사용하고 자고 놀고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긴장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케스트라에서는 최후의 승리에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는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편안하다고 오늘 좀 내가 뭔 걸 얻었다고 아 한숨 쉬고 그냥 좀 쉬자 자자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고 기분이 최고로 좋아했을 때였습니다 리비덤에서는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반석에서 물 나온 것을 먹고 정말 치료급 이후에 가장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멜렉이 쳐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폭풍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인간과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사탄들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성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의와 의의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타락하게 시키려고 막연히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죄악과 음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죄짓고 음란한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가 정말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하고 그가 회귀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습성, 나쁜 성품들, 음란한 성품 그 모든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악이 그 안에서 다 내출주의 그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처지는 백성도 되지 말고 뒤처지는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 같은 사람은 더더욱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발에 내려오지 않았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중부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여호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로안과 훌과 같이 남의 팔을 붙잡아주고 목회자의 팔을 붙잡아주고 교회 리더들의 팔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서로서로의 팔을 붙잡아주는 우리 하늘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 여호와 니시의 궁정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방비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안주하며 너무나 하나님 정력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추력을 파였고 그리고 이제 광략길을 걸어서 약속하신 가난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분을 알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말레카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아말레카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육체적인 모든 속성들 세상적인 모든 속성들 주님 다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나날이 성화되고 나날이 나날이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하나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후퇴하지 않게 해 주시고 뒤에 처져 있다가 아말레카의 공격을 받은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